여정몰이 걸크러쉬로 부탁합니다. 여덕몰이 걸크러쉬로 부탁합니다. 저희 팀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경식 마스터 승렬마스터 준비되셨나요? 네. 바로 공개합니다. 뷰아돌 팀의 함경식 승렬마스터가 스타일링한 걸스펙트. 과연 그 결과는? 진짜 예쁘다. 원래 모티브를 잡은 게 서우 씨가 얼굴 안에 귀여움도 있고 섹시함도 있고 화갑고 있잖아, 느낌이.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능맨은 재밌는 표현이잖아요. 라인을 잡아서 강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. 솔직히 포인트를 준 건 립이에요. 립을 제가 키프로시드 립을 발랐거든요. 제가 요즘에 좀 밀고 있는 건데 일명 키스립이라고 키스한 직후의 립 같은 표현이에요. 살짝 번진. 라인이 살짝 번져 있는. 그게 여성들을 볼 때 정말 섹시한 느낌이 불러일으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줘서 성순과 섹시를 같이 녹여보려고 노력을 했어요. 아이라인이 저는 사실 입술보다도 아이라인의 그 독특함이 되게 좋았거든요. 저 시간에 저렇게 아이라인을 정교하게 낼 수가 없어요. 없어요. 네. 남자들이 보기에도 예쁘고 여자들이 보기에도 예쁜. 근데 저 웨이브랑 핑크색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오 맞습니다. 네. 지금 막 바로 무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메이크업이 뭐. 의상이 딱 맞아요. 얼굴? 응.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의 모습이고 근데 정말 화가가 맞으세요. 얼굴이 정말 그림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. 네. 너무너무 예쁘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. 라인이 번지듯 섹시함이 묻어나오는데 그림을 그린듯한 독특한 아이라인. 여기에 과하지 않은 핑크 옹브레와 웨이브로 걸스펙트 스타일링 완성.